이곳은 스탠다드 방콕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. 앞에는 피트니스 클럽 프론트 댄스 2고요. 이름은 스탠다드 짐입니다. 짐 스탠다드 거꾸로 해놨는데요. 피트니스 클럽의 다양한 시설을 보여드리겠는데요. 객실수는 많지 않은데 시설은 다양합니다. 아주 고급스럽고요. 기대 이상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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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 룸입니다. 스팀 룸이고요. 스팀 룸이고요. 스팀 룸이고요. 스팀 룸이고요. 스팀 룸이고요. 이렇게 잘 해놓은 데 처음 봤습니다. 스팀 룸이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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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 룸이고요.